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불닭 파게띠면 불닭면과 스파게띠면을 함께 이렇게 믹스한 불닭 파게띠면과 꼬지 어묵탕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죠 쥬시쥬시 불닭볶음면과 함께 빠질 수 없는 쥬시쿨 아 파인맛 쥬시쿨 아주 오지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맛있게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버퍼링이 좀 심한가봐요 자 우리 룰루루님 감사합니다 버퍼링이 좀 심한가 보네 오늘 어쩐지 아우 좋다 국물 오지구요 근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짜지 오뎅이 오뎅이 내가 반찬 오뎅을 사왔나 이거 맛은 있는데 맛은 있는데 아 좋습니다 여러분 스파게티니까 불닭 파게티 아니야 어쨌든 불닭 파게티 스파게티니까 돌돌 말아서 어 먹자 네 아... 이게 왜 이렇게 짜지? 아 이거 액상스프 조금만 넣었어야 됐네 어우 맵긴 또 왜 이렇게 매워 여러분 이거 스파게티 라면이 원래 매운 라면이에요? 아 액상스프 많이 넣었어? 케이야? 아 반 넣는다고 넣은 건데 여러분 이거 불닭팩에 띄면 해서 드실 때 여러분 스파게티의 액상스프를 절반 이하로 넣으셔야 됩니다 맛은 있네 아 맵다 근데 아 반도 안되게 넣으라고? 나는 반을 넣으라는 건 줄 알았어 이거 아 근데 왜 이렇게 음식이 전체적으로 아 이렇게 짜지? 아... 야... 금요일날 이게 되게 맛있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상상 속에서 요리를 했는데 오늘 아 여러분 푸우가 여러분 또 요리에 관해서도 굉장히 가차 없거든요 가차 없이 솔직하거든요 아... 굉장히 속이 에립니다 오늘 아 오늘 내 자신에게 좀 어떤 실망한 하루였다 정도로 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워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맵네 이거 단무지 3단 콤보 가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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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국물을 아... 아 짜! 아... 오쟁이 짜! 아 부산웅댕 사왔는데 좀 작은 거 사왔는데 이게 그 딴 거 사왔나 내가? 뚱이 뚱이 빈둥 빈둥 뚱두루룸 빈둥! 아 빈둥빈둥님께서 또다시 337레벨 풍선 끊았자! 아... 요리를 이렇게 짜게 만들어 놓고 별풍선을 이렇게 받을 자격이 있는 놈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우리 빈둥빈둥님께서 부흥 힘내라고 337레벨 풍선 지원 클라스 올려주십니다 우리 빈둥빈둥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빈둥님 고맙습니다 네 337 고맙습니다 뒤로 갈수록 짜 그나마 지금 배는 채워야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배는 채워야 되니까 아 왜 이러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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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다 시청자 여러분들 녹화방송 선배님들 푸우가 너무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라면 요리라 오뎅 요리라 너무 쉽게 봤던 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